저 로건 맞아요?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윤희 복수 나도 같이 합니다 로나 엄마 나 때문에 죽은 거야? 정말? 나 뭐부터 하면 되냐?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로나 부탁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상상해봐 다음은 네 차례야 주단태 로나 지금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기회 주는 거야 그날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말해!